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소식 하나 더 정리해드립니다. 북미 지역에서 잘 나가는 기아 자동차, 그런데 화재 위험으로 긴급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인들이 많이 타는 세도나, 소렌토 차량 모델들인데요. 문제는 기아 자동차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저만 다른 문제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기아 자동차가 2006년에서 2010년형 세도나 차량 14만 대,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에 판매된 소렌토 차량 8만 8천네들 등 모두 23만여 대를 긴급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차량들은 수분이 브레이크 잠김 방지 제어장치로 흘러들어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엔진이 꺼져 있어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방, 도로, 교통안전국이 적극적인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모두 7건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아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은 오는 4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기아 자동차입니다. 한국에서 기아 자동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전 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했는데요. 바로 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USA Today도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리콜 사례에 합류됐다고 꼬집었는데요. 지난해 4월 무려 3,100여 건 이상의 화재 그리고 103건에 달하는 부상에 대한 불만들이 접수된 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300만대에 달하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차량들은 소나타와 산타페, 옵티마와 소렌토, 기아 소울 차량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래에 하늘을 날 수 있는 플라잉카 또 첨단수소 에너지차 등을 선도하겠다는 기아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 지금 이 시간에도 문제 있는 차량들 이처럼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 기아 현대 자동차들입니다. 특히 USA Today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이번 리콜 사태가 수년 전 엔진 결함에 따른 리콜에 이어진 것이고 현대 자동차도 이달 초 43만 대에 가까운 소형차들을 비슷한 문제를 통해 리콜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당장 시중에 풀리고 있는 차량들부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안심하고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말입니다. 또다시 미국 시장에서 기아나 현대 자동차들이 외면시되던 그런 상황을 피해하려면 말입니다.